안녕하세요 상의무입니다 두부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만든 손두부 밥먹고요 한 300g 정도 되는 두부입니다 김치 1 4분의 1쪽이랑 대파 반쪽만 있으면 되요 도마에서 싸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이게 잘 익은 신김치거든요 근데 김치가 익은 정도에 따라서 좀 많이 익을 때는 설탕을 좀 많이 넣으셔야 돼요 설탕이나 이렇게 단맛을 좀 넣으셔야 되고요 좀 적당히 잘 익었을 때는 좀 덜 넣으셔도 꼭지까지 다 먹겠습니다 잘라 놓고요 대파는 그냥 차가워진 두부는요 좀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에 좀 데우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한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데우시면 돼요 자 먼저 식용유를 좀 넣어 줄게요 2스푼 정도 넣어주고요 김치를 넣어 줍니다 김치 국물은 좀 빼시는 게 좋아요 물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김치가 이미 좀 양념이 많이 조금 씻겨져서 색이 좀 거열때는 고춧가루를 좀 넣어주거든요 저도 고춧가루를 좀 넣어주세요 상태에 따라서 한 2-3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진간장을 좀 넣어주세요 김치가 좀 짜다 싶으면 1스푼 또 좀 덜 짜다 싶으면 한 2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서로 또 어떤 대파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설탕인데요 김치가 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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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요 덜 쉬면 좀 덜 들어가는데요 저는 한 1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근데 너무 오래 굽지 마시고요 좀 슬쩍 볶는 게 좋아요 대파만 살짝 익었다 싶으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 끄시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반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검은 게 이렇게 살짝 뿌리셔도 먹음직스럽거든요 밥 반찬으로 술 한주로 아주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